자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은 화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하영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이 약간 채팅 느낌으로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손을 흔드셨어요. 당황하셨죠? 지금 본인이 하고서도. 네, 제가 하고도 당황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녕. 약간 미국 느낌으로 인사하는 거잖아요. 하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귀여우셨어요? 네, 귀여우셨습니다. 저도 깨알같이 또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어 주시네요. 자 오늘 미주얼 고주얼의 주제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은요, 바로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미주얼 고주얼 오늘의 키워드는요. 800개 해체 펀드가 선택한 미국 주식 탑 3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지금 두 개 나와 있는데요. 800개의 해체 펀드 4 그리고 탑 30 이 둘 중에 어떤 숫자가 더 중요한 거죠? 의미를 어디다 보여야 되죠? 사실 지난번에 한번 해체 펀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해체 펀드는 성과가 좋았던 25개의 해체 펀드였고요. 오늘 해체 펀드는 800개 거의 다를 취합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제가 보기에는 투자의 아이디로 삼아나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해체 펀드가 과연 어떤 종목들을 30위권에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순위를 한번에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좀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인사이더 몬키라고 해서 정보를 제공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매 분기마다 나오는데요. 분기마다 보통 전체 펀드를 확인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분들이 자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취합한 종목을 탑10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25.4% 이분기에만 S&P 500, 5.2%부터 5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꼭 봐라라는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얘기하는 것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탑10을 고른다고 그러면 800개의 해체 펀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도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일단 대부분의 해체 펀드가 좋아하는 주식을 투자하면 그들의 뭔가 투자의 성향을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보다 아웃퍼포먼스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30위 것 내 종목들이 궁금합니다. 저희 그럼 30위부터 좀 볼까요? 30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혹시 보시면서 1등, 2등, 3등까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수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1등, 2등, 3등은 어떤 종목이 되실지 저는요. 저 먼저 해볼게요. 저는 일단 1등은 애플, 2등은 아마존, 3등은 엔비디아? 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있었으면 딱밤 맞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농담이고요. 그럼 일단은 1등, 2등, 3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올려주세요. 네, 제가 5개씩 끊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30위에는 로우스가 꼽혔습니다. 로우스.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개선용품 판매업체인데요. 로우스는 지금 전체 2분기에 보유 펀드 수가 89개로 해서 조금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800개를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9위가 벤컴, 아메리카. 사실 금융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포트폴리오 상에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퍼시픽, 가스, 일렉트릭은 이거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파산을 면한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이점 때문에 매수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회사가 보도 날 뻔해서 바로 이 회사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굉장히 어려워진 회사인데 원래 그전에는 잘 나갔던 기업이었는데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자꾸 바뀌었는데요. 10분의 1토방에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점에서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패스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27층에. 엔비디아가 여기 있네요. 엔비디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27에 뽑혔는데 저도 좀 약간 불만스러워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인데 세상에 27다니요. 이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27층에 뽑혔고 26층에 존슨은 존슨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제에 대한 백신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큰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26위보 30까지 같이 받습니다. 네. 제가. 참고적으로요. 네. 네. 참고적으로 지금 오늘 이 다섯 종목 중에서도 로우스랑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주시장에서 또 사상 최고가로 끝났다는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종목들이 우리 또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가지고 계실지가 궁금합니다. 자 지금 30위부터 26위까지 왔다며 25위부터 21위는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자.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얘기할까요? 네. 제가 얘기하면 25위에는 우버가 붙였습니다. 우버. 네. 우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기 보유 펀드 수가 97개에서 조금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우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긴가민가한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우버가 요즘에 쭉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버의 드라이버를 정식 직원으로 뽑으라고 했던 캘리포니아 법원 문제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2%였고요. 24위에 북킹홀드스가 붙였습니다. 이건 아시는 것처럼 여행회사니까요. 이것도 조금 주가가 더 되겠지만 백신이 만약에 개발된다고 그러면 올라오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위에 시티그룹, 22위에 유나이트 헬스구가 붙였고요. 21위에 챕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붙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부분을 보게 되면 종목들이 5회 종목들보다는 약간 아리깐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30위부터는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진짜 게임은 20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히려 30위권에서 26위까지의 종목들은 수익률이 2분기 때 좋았는데 21위부터 25위까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익률이 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20위권 내로 들어와서 지금 20위부터 16위까지 종목 5개를 좀 정리해 볼 텐데 여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신 글이 최근에 위주얼 고주얼에서 자주 다뤘던 종목들이 되고 포함되어 있어요. 교수님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약간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그래서 그냥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2호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전화기로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네. 전화기를 들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 비슷하네요. 저희가 지금 사실 지금 화상 연결이라서 이게 통화음질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교수님 약간 목소리를 조금 멀리서 한번 내주시겠어요? 장부 법무부장님이 좀 이어서 해주시죠.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싫어하는 기업이니까 20위부터 보겠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전인데요. 제가 싫어하고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밖에 못 나가잖아요. 당연히 게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애들이 하는 거는 싫어하지만 순수하게 기업에 대한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직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분기에 보유펀드 수가 101개에서 약간 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19위에는 어드비가 보고 있습니다. 어드비는 프리미어 영상부터 3만원 반대로 이용하고 계신 건데 어드비가 최근에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업종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하상 최고치 주가를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보게 되면 5.4% 흐르는 거였고요. 18위에 디즈니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즈니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보유할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올라와 있는데 거의 중간쯤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보호펀드 수가 102개에서 약간 더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05회까지 늘어난 모습이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의 핫한 종목인데요. 17위에 세일즈포스가 뽑혔는데 아, 세일즈포스 진짜 이거를 빨리 발굴했어야 되는데 늦게 발굴한 거죠. 이번에 격경사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경사는 다오지수에 편입이 되고요. 8월 31일부터 지수에 편입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적이 너무너무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실적이 나와주면서 어제 마감한 장에서 26%가 올라가는 어떤 엄청 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2분기는 6.3%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없어서 안 될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객들의 통계를 잘 관리해서 영업을 활용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가 세일즈포스인데 그런 세일즈포스 회사에 대한 최근의 어떤 주가의 활약은 이제 뛰어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흐름이 더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핀몰이 CRM이에요. CRM. 너무나 알기 쉬운 거죠. 그다음에 16위에 버크셀스가 뽑혔는데 버크셀스 회의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10등 안에 들어가야 될 종목인데 일단 16위에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크셀스 회의는 1분기의 보유펀드 수가 115개에서 조금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2분기의 수익률이 17%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일단은 만약에 가치주를 꿈꾼다고 그러면 버크셀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위권에서 16위까지 언급됐던 종목들은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만큼 좋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15위권으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이럴수가. 여기 11일에 애플이 있나요? 애플 틀렸습니다. 네. 틀렸네요. 맞춘 건 아마존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애플은 미리 얘기하지만 애플은 워낙 의견이 분분한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매도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외로 사태에 들어가면 많이 안 보입니다. 애플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애플 주식이 좀 가벼운 건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팔아야 되나 싶어서 주식을 팔다 보니까 워낙 주가가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뜻이 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위 보시면 15위는 피델리티 레시아나 인포메이션 서비스인데 이거는 피델리티 증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같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부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111개 보유펀드소가 일단 보유펀드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주가는 5.1%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T모바일 통신회사인데요. 이게 보면 1분기에 65개에서 2분기에 173개가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신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건데 배당 때문에 늘린 거거든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위에 넷플리스가 보고 있습니다. 넷플리스는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11% 급등했는데요. 넷플리스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돈을 내고 보다가 약간 조금 보다가 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반 이상이 끊지 않겠다는 서베이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도원 앵커나 저나 지금 넷플리스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넷플리스도 지금 조금 비싸니까 끊겠다는 생각을 저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가격을 올린다고 그러면 그래도 본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넷플리스는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넷플리스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내 가입자보다는 글로벌 가입자를 보셔야 되는데 글로벌 가입자의 순진 부분이 상당히 뚜렷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1.3%밖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걸 내지 않을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위에 JP Morgan Chase.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1위에 애플이 호폈했는데 애플이요. 애플을 놓친 게 아쉽죠. 왜냐하면 빨리 이거 10위 안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주가 수익으로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수익이거든요. 아, 이거는 왜 안 골랐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애플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워낙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지금 좋다 나쁘다 의견이 분분해서 10위권에 밀려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을 처음에 구매하신다고 그러면 늘 내겠지만 애플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일 브랜드 중에서 10억 명이 똑같이 갖고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제품이. 없어요. 애플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애플 기계에다가 만약에 거기서 어떤 애플 서비스를 반영시키면서 만약에 한 분당 만 원만 거두면 1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앱에다가 만약에 음악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면 돈을 벌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너무 뚜렷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에 대한 가질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사업 구상을 한번 해보고 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100원 혹은 1000원씩만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부자가 될까 이런 걸 계산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든 전 세계 국민은 아니지만 만을 정말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그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한 매출과 또 앞으로 확대된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2분기에 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 11위로 꼽혔습니다. 자 이제 10위권 내로 들어가 볼 텐데요.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주 아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지만 S&P 500 대비의 5배 정도 성과를 낸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위부터 보겠습니다. 10위에는 브리스토마이어 스킵이라고 해서 이건 제약주인데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실제 실적이 좋은 업종이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점을 고르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 보유펀드수보다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2분기에 수익률은 6.9%로 나타났습니다. 9위에 페이파를 뽑혔는데 페이파를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페이파를 워낙 좋아하시거든요. 네. 교수님 듣고 계세요? 교수님 목소리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아까보다 좀 조심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말 걸어주나 기다리고 계세요. 네. 지금 괜찮아졌어요. 네. 페이파를 맞춰서 기본적으로 이쪽은 제가 전공이죠. 제일 좋아하는 쪽인데 페이파를 해외에서 직구를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해외에 자녀분들이 있어서 유학생 부모분들은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이 되겠고요. 페이팔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못하는 거죠. 저희도 사실 약간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돈을 받으려면 페이파를 없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글에 A주, C주가 있는데 이거는 의결권이 있고 없으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구글이 오늘도 사상체 효과였고요. 7번, 7번째만 하면 마스터카드도 오늘 현재 사상체 효과 오늘 공통적으로 1위부터 30위권 중에서 한 절반은 오늘 사상체 효과로 나감된 주식이 되겠고요. 7위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역시 마스터카드, 미사카드 모르시면 하나도 없고요. 저희 엊그저께 이번 주 월요일 날 공동의 모두 USTAC 서비스에서도 새롭게 다시 한번 저희가 공유해드린 주식도 바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0위권 내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이 또 결제와 관련해서 온라인 결제와 관련한 종목들이다. 보면은 비자나 마스터도 어쨌든 결제를 하려면 등록을 하게 돼서 우리가 돈을 쓰면 또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쭉 확인해봤고요. 드디어 이제 대망의 5위권 내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권 내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 모르면 안 되는 미국 주식 하시면서 모르면 간첩인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 약간 좀 부닥다리인데요. 자 5위부터 볼까요? 네. 구글 에이저시즈에 구글 에이저 구결권이 있고 똑같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오늘 사상치효과 마감됐고요. 알리바바는 저희가 어저께도 자세히 말씀드렸다시피 깜짝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소위 알리페이를 갖고 있는 엔트그룹이 이번에 홍콩의 상장을 정신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역시 사상치효과 끝났고요. 케이스북은 오늘 하루에 또 8%나 급등했습니다. 어제 장원석 본부장께서 세일즈포스 닷컴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들어가야 된다는 약간의 아쉬움을 토로 했는데요. 그걸 들었는지 모르는지 약간 억울한지 페이스북도 오늘 8% 올라오면서 사상치효과 끝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저희가 매번 그리고 내일 저희가 마침 처음으로 진행하는 랜선 드림코서트에서 첫 번째 주식으로 저희가 마이크로 땡땡땡이 얘기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 주식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역시 사상치효과 끝났는데요. 무려 235개의 해치펀드가 오늘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고요. 1분기 대비 거의 20% 늘어난 해치펀드가 참가했습니다. 1위는 많은 분들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아마존이 역시 1등으로 뽑힌 것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적인 주식이었고요. 공통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는 오늘 모두 사상치효과로 끝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수익률이 탑5 안에 든 종목들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수익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40% 후반대 아마존도 40% 때 대단합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그전에 또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탑서리 안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내가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했는데 어떤 종목으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만 잘 파악하시고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셔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밤 뉴욕 등시 체크포인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실업수당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지난주였죠. 110만 건이 나왔는데 이번에 100만 건으로 좀 줄여야 되는데 글쎄요 좋은 거는 90만 건 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GDP 수정치가 지금 나오는데 마이너스 32.9%입니다.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아마 다음 달에 확정치가 또 한 번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좀 많은 기업이 있는데 코티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달러 제네럴, 달러트리, 피파니 아시겠죠? 좋아하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델, 갭, 의류업체입니다. 울타피티 화장품 업체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달러 제네럴 정도가 실적이 좋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가시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US 스타 오늘의 종목 발굴 볼 텐데 오늘은 아마존이네요. 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인데 해치펀드하고 저희가 마음이 통했죠. 저희도 아마존을 지금 3번 연속 중복으로 발굴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마존을 제가 한번 약간 이미지를 고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차트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지우고 그 다음에 EPS를 다 지워서 같이 한번 나뉘게 시켜보면 어떻게 차트인지 어떤 게 매출인지 EPS인지 아무도 몰라요. 똑같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한번.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야, 이렇게 훌륭한 기업들을 매수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기업을 매수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과 그 다음에 이익과 모든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기업들을 가져가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투자에 실패가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확신 드리겠고요. ADM 재생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 저희가 아마존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주식 분야에 관련해서 또 그 후보로 올라와 있는 종목으로도 확인해 봤는데 과연 또 그런 모멘텀이 생길지 여부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